안녕하십니까 다판오파트 입니다. 오늘은 갑니다 GS 어드벤처 23년식 23년 6월달 신차를 출고하신 대표님의 차량입니다 아직 번호판이 달려 있구요 그리고 키로수 신차 구매를 하셨고 2306키로 탄 차량입니다 옵션은 3박스 철가방 되어있구요 그리고 라이트가드 되어있구요 안개등 가드도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이브 스탠브 클립 되어있구요 제자리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자리궁이 있습니다 가방 이 정도만 키스가 있고 나머지는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을 차량 가격 29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빠르게 해 주십시오 2900만원입니다 신차 가격이 3800 정도 카방 가방 포함하면 지금 신차를 구매하시면 사실 4000만원이 넘어가는 차량을 2900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